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시연에 앞서서 마이파이트 어떤 챔프인지 간단한 소개 영상을 준비해 오셨어요 평소 게임하는 거 저희가 조금 녹화만 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? 네 평소에 하던 걸 컨셉 잡고 그런 거 아니죠? 이런 저희가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쇼핑 이렇게 파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소에 쓰던 모습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조작 아니죠? 아 절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파이트 어떤 챔프인지 소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유명한 마이파이트 단단함에 강력함까지 마이파이트 적은 느리게 나는 빠르게 또 있습니다 난폭한 일격 더 드립니다 적의 공속이 느려지고 넓은 범위 너무너무 손쉽게 펜타킹 대박 지명 강타까지 끝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점을 기습하고 똘똘 뭉친 적들도 쓱쓱 길고 날렵한 궁극기 다섯 명 단번에 4종에 하나 더 총 5종 500포 292 아이피에 실로우즈 여러분들이 꿈꾸던 바로 그 챔프 오피하면 오피하면 마이파이트 마이파이트하면 오피 명품 챔프 마이파이트 스피드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아 이게 실제로 게임 영상이란 말씀이시죠? 정답 아 그렇죠 제가 엊그제 한 게임일거예요 이게 아마 랭게임에서 그것도 네네